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반려견으로 계량한 개의 한 품종이며 나비를 닮은 큰 귀가 특징이다.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기존의 도이 그룹 종과 지금은 사라진 트워프 스페니어를 교배하여 귀족 여성들이 좋아하는 소형 랩독을 계량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. 인기가 많아 16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고야, 루벤스, 렘브란트 등 거장들의 회화에 자주 등장하였다. 특히 프랑스의 말이 앙투아네트와 폼파두르 부인이 생전에 아끼던 것으로 유명하다. 나비를 닮은 큰 귀 때문에 나비를 뜻하는 프랑스 단어 파평에서 품종명이 유래되었다. 외관 키는 20에서 28cm이며 몸무게는 2에서 4.5kg이다. 둥글고 아치형인 두상에 머리 뒤쪽의 나비와 같은 끝이 둥글고 큰 귀가 위치하며 나비의 날개와 같은 긴 털이 자라는 것이 상징적이다. 간혹 귀가 아래로 젖은 개체도 있는데 이를 발라내라고 부른다. 어두운 색의 둥글고 보통 크기의 눈을 가진다. 주둥이와 발끝은 털이 짧은 반면 그 외 털은 풍부하고 길고 매끄러우며 속털이 없다. 특히 꼬리는 긴 털로 탐스럽게 덮여 있다. 흰색 바탕의 양쪽 귀와 눈 주변 등 쪽의 검정, 레몬, 갈색 등의 얼룩무늬를 가진다. 성격 및 관리 친근감과 애정이 풍부하여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한다. 머리가 좋아 문제행동을 보이기도 하지만 빠르게 훈련시킬 수 있고 여러 명령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. 활동적이고 놀기를 좋아해 실내에서 장난감을 이용한 놀이도 좋아한다. 속털이 없어 빗질에 어려움이 없으며 손톱이 빠르게 자라 정기적으로 손질을 해 주어야 한다. 건강한 편이지만 크기가 작아 계단, 가구 등 쉽게 다칠 수 있고 슬개골 탈구에 유의해야 한다. 수명은 14에서 16년이다. 묵은 15년을 통해